구독과 좋아요 up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와 우와! 너는 참기름 감자 완전 잘 돼 그리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정도의 떡볶이 정말 맛있어서 먹은 후추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맛있을거에요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이때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똑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아, 맛있어 ㅠㅠ 아, 너무 맛있어 ㅠㅠ 고춧가루 오징어 새콤달콤 양념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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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치즈가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아삭아삭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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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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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나의 고소하네요 그녀를 드셔보았어요 양파는 당근차인데 다음 영상은 랍스터에서 만나요!